음악 톱스타 뉴스 서승아 기자 배우 조정석이 20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가장이 됐던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 7월 31일 방송된 tvn 뉴 퀴즈 온 더 블로그에는 조정석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지난 2018년 가수 거미와 결혼 후 슬아의 일녀를 둔 조정석은 딸 예원 양에 대해 요즘 아이에게 쓴 소리를 엄청 한다. 그래서 딸이 나를 따라한다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또한 조정석은 아이가 되게 독특해서 역할 놀이 상환극 놀이를 많이 하는 데 내게만 항상 이상한 캐릭터를 준다. 딸이 거북이일 때 엄마는 코끼리 나는 해파리라고 웃음을 자아냈다. 아울러 조정석은 어릴 땐 아이를 품에 안아 재우지 않나. 딸이 하모니카를 불어주면 잘 잤다. 그런데 재우면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다. 그래서 하모니카 소리를 녹음하고 그걸 틀어놓고 재웠다라며 말했다. 이날 조정석은 데뷔 20주년을 맞은 소감도 전했다. 지난 2004년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으로 데뷔한 조정석은 그래도 후회는 없는 것 같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라며 자신의 연기 인생을 돌아봤다. 아울러 조정석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공연하면서 내가 쉬었던 날은 딱 보름이었다. 7년간 보름 쉬었다. 되게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난다. 그땐 그래야만 했다. 멈출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조정석은 2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가장이 됐다. 주위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순간들과 그래서 열심히 해야만 했던 시간들이 반복됐다. 뒤를 돌아볼 수도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겨내고 있더라라며 전했다. 이어 조정석은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우로서 이 작품을 끌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생겼기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제가 자꾸 subsequent 제 stock판인 수행을 편고 bri고 onder controverséesl한다. 일단 다시 벚던 마사지에서 다시 Schuld는 마사지에서 이 편곡에 와 주신 것을 친한ya정보를 통제ast juice입니다.